어디 소리지? 오 깜짝이야 위에 이미 사람이 있었네 오 놀라라 오 소름 돋는다 어디지? 하자마자 위에서 튀어나오는 오 무서워 T7이었네 FMJ? 와 헤드에 FMJ 맞고 살았네 행운이구만 방탄복을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은데 방탄복을 바꿔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어디다 보험 칠지도 모르겠고 팩토리는 보험 칠 곳이 너무 없단 말이야 애들이 이런 데 다 확인해가지고 조용? 좌우 콜 깜짝 놀랄거에요 뭐야 이 지렁이는 아 너무 놀랐잖아 첫번째 알틴 잡으라고 했나 잡고 두번째 들어오는 애 갑자기 문 뚫고 온거 운 좋게 잡았고 아 세번째 저 지렁이는 야 저번 상상도 못했다 진짜 엄청 놀랐어 알틴이네 유클라스 옷에 알틴이네 이첩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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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충수맨 사라졌다 오른쪽 소리 나간거 아니야? 충수맨? 가만히 없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플래체 층수 나갔나? 어 나간거 같은데? 저기 열려있는거 보니까 어휴 리볼버 31레벨? 그러게요 저 왼쪽 저거 어떡할거야? 띵? 이건 뭐지? 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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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소리? 어디? 소리? 유캐브인가? 그렇네. 유캐브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네. 토즈. 토즈면은 유캐브일 가능성이 높지. 탈출. 뭐지? 잘못 들었나? 왼쪽에서 뭔가 폴스티한 소리 비슷하게 들리지 않았어요? 잘못 들었나? 들었다? 인정. 가볼까 그러면? 혹시나. 있네 왜 여기에 누워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던거야? 나 나오기에? 더 소름인데? 오 머리먹고 살았다 지렸어 AK-12를 들고 오다니 어리석군 오늘은 에서도 질 ging K-12를 들고 오다니 어리석에 바로 구멍에 업 vicious 또 안기고 어? 안 털렸네? 트리마돌 이게 뮬이 아닌데? 없어 어? 있어! 감사합니다 도망가 탈출하자 개쨔 샘플 안녕 드디어 깬다 탈출구 존버있으면 타로커프 잡음 어? 왜 핏자국이? 왜 핏자국이? 왜 핏자국이? 왜 핏자국이? 왜 핏자국이? 내 바닥에 핏자국이 핏자국이 하지만 탈출 바이바이